안녕하세요. 6시 내다육입니다. 그래도 한낮에는 날씨가 진짜 많이 풀어진 것 같아요. 오늘은 좀 구름이 많이 껴있어가지고 이렇게 햇빛이 많이 들어오는 날은 사실 아니지만 그래도 싱그러운 다육이들 보면서 기분 좋게 기분 전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다육이들 쭉 계속 한품종시 좀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 갖고 있는데요. 이제 좀 우짜람이 있는 다육이들이 아무래도 좀 할 말이 많아서 자꾸 여러분들에게 조금 우짜람이 있는 다육이들 소개를 좀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우짜람의 대마왕이라고 해도 될 살부미임금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게 이제 살부미임금이 너무 예쁘잖아요. 진짜 저도 뭐 여러 번 실패를 했지만 정말 끊을 수 없는, 끊을 수 없는 다육이 품종이 살구미임금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아이들은요. 여러 다육이들을 키우다가 이게 실패해가지고 같이 여러 화분에 있는 아이들 합쳐가지고 합식해 놓은 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키우려고 했던 게 아니라 실패했던 아이들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키워주는 건데 아주아주 여러 번 실패 경험이 있다 보니까 조금은 더 키울 때마다 잘 키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살구미임금은 제가 이거는 일부러 적심을 한 게 아니라 그 부전나비가 여기다 알 낳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빨리 발견을 하고 그 윗부분을 바로 잘라준 부분인데요. 이렇게 자구들이 다행히 윗부분에서 나와가지고 조금 성장을 하면 이 잘려진 부분이 가려질 것 같아서 그나마 요거 살구미임금은 다행이에요. 대신에 살구미임금은 이제 우짜람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저는 이제 정말 살구미임금 키울 때 우짜람 대마왕이라고 표현을 했을 정도로 우짜람이 너무 심해가지고 정말 물을 정말 안 주면서 키웠던 다육이인데 물을 너무 안 주면서 키우니까 얼굴이 너무 조그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안 예뻐요. 다육이들의 매력은 그래도 입장도 통통하고 얼굴도 어느 정도 농장에서 데리고 왔을 때만큼 정도는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이제 우짜란다는 것 때문에 물을 자꾸 안 주다 보니까 너무 다육이가 안 예뻐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짜람이 있는 다육이라 할지라도 물을 줄 때 한 번 정말 듬뿍 주는 이제 물주기 방법으로 완전히 바꾸었고요. 대신에 이제 햇빛을 받을 수 있을 때에는 정말 1순위로 햇빛 정말 좋은 곳에 봄과 가을만큼은 정말 좋은 햇빛 받게 해주니까 그렇게 실내로 들어오면 또 우짜람이 좀 덜 하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품종들은 여러분들이 분갈이 해주시고 한 1년 정도만 관리를 좀 잘 해주시면 특별히 이제 우짜람이 많지 않아요. 모든 우짜람이 많은 다육이들은 좀 키우다 보면 우짜람이 좀 조금씩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키우기가 굉장히 편해지기 때문에 초반에만 우짜람 관리 잘 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살구미임금은 저는 이제 우짜람이 있어도 적심하지 않는 다육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적심하다 보면 너무 안 예뻐져서 오히려 너무 보기 싫게 되는 모습들이 있어가지고 우짜람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 잘라주지 않고요. 대신에 이제 우짜람의 그 시기를 조금만 넘기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목대가 그래도 조금 굵어지거든요. 그러면서 그 부분으로 인해서 이게 조금 더 멋있는 목대가 만들어지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 살구미임금이 어떤 이유 때문에 여기 구부러진지는 모르겠지만 다육이들은 이렇게 자유롭게 구부러지기도 하고 빳빳하게 이렇게 쭉 뻗기도 하고 밑으로 쳐지기도 하고 이제 그 뭐 다육이의 성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이렇게 생기는 다육이의 모습들도 나쁘지 않아서 저는 이제 조화롭게 다육이들 목대가 그냥 생겨지는 대로 그냥 놔주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더 다육이가 멋스럽게 키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살구미임금은 입꼬지가 매우 잘 됩니다. 입꼬지하면 다 이제 금으로 거의 대부분 나오기도 하고 가끔 생얼로도 나오는데 오히려 생얼로 나올 때 되게 반갑더라고요. 워낙 이제 생얼 자체가 찾는 게 더 어려울 정도로 살구미임금은 거의 대부분 금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확실히 살구미임금이 훨씬 더 예쁘죠. 색감이 굉장히 밝은 색감이기 때문에 봄과 가을에는 좋은 햇빛 많이 받게 해주셔도 되지만 한여름에 강한 햇살은 금새 정말 너무 쉽게 화상을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차광막이 되지 않는 공간에서는 절대 한여름에는 강한 땡볕에 놔주시면 절대 안 되고요. 조금 이제 뿌리가 상태가 안 좋거나 다육이 상태가 좋지 않을 때에는 완전히 녹아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렇게 금다육이는 오히려 여름에 강한 햇볕은 정말 조심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여름에 실내로 들어와야 되는 다육이 봄과 가을에만 노숙을 꼭 시켜주시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살구미임금은 여러분들이 입꽂이를 해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고 대신에 이렇게 입장이 조금 작은 상태에서 입꽂이를 하면 개체도 너무 작게 나와서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하나의 예쁜 모습으로 만들기까지. 그래서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입꽂이를 하려고 마음을 먹으시면 입장이 굉장히 크고 튼튼하고 통통해질 수 있도록 물을 흠뻑 주신 다음에 입장에 물을 가득 머금고 있을 때 입장 떼가지고 입꽂이 해주시면 훨씬 더 자구들도 잘 나오고 또 통통하게 잘 나오고 건강하게 잘 나오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관리를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살구미임금을 고르실 때 어떤 걸 고르셔야 되냐면 지금 이 모습은 이렇게 녹금이 아주 조화롭게 잘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올금인 경우가 있어요. 이제 올금을 제가 어떻게 여기 이걸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제 그 살구미임금을 고르실 때 이렇게 완전히 황금색으로만 무늬 없이 이렇게만 입는 다육이들이 있는데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지금 이렇게 초록빛이 있는 다육이들하고 한몸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살아있지만 이게 햇빛이 강할 때는 이 부분만 완전히 그냥 녹아서 사라질 수가 있어요. 이게 녹금이 강하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오랫동안 살 수 있는 건데 살구미임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되도록이면 이렇게 좀 녹금이 초록색이 같이 섞여있는 걸 사셔야지 이렇게 너무 예쁘다고 밝은 색감으로만 사시면 금세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약해요. 그런 다육이들은 약합니다. 초록빛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식물들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어떤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일단 물은 2주에 한번 역시 듬뿍 주시면서 통풍 잘 신경 써주시면 될 것 같고 햇빛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 또 말씀을 드렸고요.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살구미임금 예쁘게 키우실 수 있으실 것 같고 이왕이면 이렇게 좀 군생으로 키워보시면 좋겠죠. 워낙 이제 살구미임금도 여러 화려하게 군생들이 많지는 않아요. 자구들이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어서 그래서 여러 포트 합식해서 키우시는 거 아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살구미임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영상 궁금하시죠? 또 어떤 다육이들 이야기를 드려볼까 고민하다가 영상 준비해 볼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